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노르트 스트림 1,2 천연가스 파이플라인의 파괴 여파가 상당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파이플라인 파괴가 관연해 러시아에서 나돌고 있는 사포입니다. 아크또있던 젤럴, 그런데 수요일체야 이거 누구지시냐 라고 바이든이 가위를 든채 묶고있는 모습을 풍자했습니다. 셔츠는 동네북입니다. 폴란드, 우크라나도 우습게 봅니다. 너 셔츠 방금 뭐라고 했냐 일로와볼래 정도의 모욕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노르트 스트림 폭파 사건의 배후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모두들 상식적으로 추론하고 있을 뿐입니다. 러시아 매체 스포츠니클은 노르트 스트림 재앙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시장 국제분석가 블라디미르 데미더프는 독일과 러시아의 협상에 반다는 당사자들이 노르트 스트림 파괴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천연가스 공급과 대러 제재 부분 해제 시나리오를 극구 반대하는 이해 당사자가 파이플라인 파괴 배후에 있다는 추론입니다. 데미더프는 이번 사태가 지구 행성 차원의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특정 국가나 블록이 다른 나라의 인프라를 파괴하는 행위로 국가관을 잇고 유럽 천연가스 수의 30%를 차지하는 것을 마비시킨 짓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러시아 국가에너지 안보 기금의 분석가 이고르 유시코프는 러시아나 독일이 파이플라인을 파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으로서도 동계 기간 동안 에너지 붕괴 가능성을 피할 옵션이었고 모스크바도 노르트 스트림 프로젝트에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데미더프와 유시코프 둘 다 이자는 모든 유럽이 최대 LNG 공급국이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구매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러시아는 유럽 가스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으로 비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데미더프는 미국의 천연가스가 더 비싸질 것이고 유럽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아주 흥미로운 다변화가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유럽은 최소한 두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면서 못돼먹은 러시아 가스에서 자유를 표방하는 미국의 가스로 옮겨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Bad Gas, Freedom Gas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서구의 피시주의적 말장난을 러시아가 그대로 차용해 표현한 겁니다. 못돼먹은 가스가 어디있고 자유를 표방하는 가스가 어디있습니까? 가스는 가스일 뿐입니다. 한국에서도 착한 가격이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모든 상품이 효용가치에 따라 가격이 자연스럽게 매겨지는게 정상입니다. 착한 가격이라는 표현보단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부르는게 맞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이익을 남기기 위함이지 사선사업을 하는게 아닙니다. 데미도프는 또 노르트스트림 파괴를 두고 미국의 땡큐를 외친 폴란드 전 외교부장 라더슬라프 시콜스키를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급의 인사가 떠든 얘기가 농담처럼 보이는 세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글로벌 경제 플레이어인 EU의 파괴를 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렘닉군 대변인 드미트 리페스코프는 노르트스트림 사태의 전개에 대해 극도로 우려한다면서 사보타지 공작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나라를 배우로 특정해 지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독일의 타겟시피겔제는 익명의 정보단국자를 이용해 노르트스트림 파이플라인이 영구히 못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냈습니다. 곧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바닷물이 들어가 회복불능의 상태로 부식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파이프 손상 사건과 관련해 합동으로 조사하자는 EU의 요청이 있으면 얼마든지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르페는 국제기구를 꾸려 원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좀 생각만 해봐도 윤곽이 그려집니다. 국제기구의 합동조사가 과연 성사될지도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노르트스트림 사태를 보면 푸틴은 선견 지명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러시아 가즈가 유럽으로 가는 것을 막으면서 조금이라도 공급하면 에너지를 무기화한다고 난리를 치는 뻔한 시나리오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편 독일의 빌트진은 누가 노르트스트림을 파괴했는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 원형은 푸틴이란 기사를 깨지했습니다. 그리고 폭발 흔적을 볼 때 푸틴의 특수공작 역량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해병 56일 분견대 또는 특작부대 그루를 시켜 자행한 수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면서 서방에 에너지 비용 압력을 가해 우크라나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사를 접한 독일 네티린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슈박진 미친소리 뇌가 이상해진 정신병자의 헛소리를 짓거리지 말라고 송토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2월초 노르트스트림을 끝장내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뭘 들은 것이냐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부안에 동해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날카롭게 따졌습니다. 이 와중에 녹색당은 러시아의 소행으로 독일 국민들이 믿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도대체가 독일 매체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에너지로 유럽을 압박하려면 파이프를 잠그만큼 아닌데 돈 들여 건설한 것을 자기네들이 파괴한다는 소리가 터무니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주류 미디어들은 단체로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치고 있는 것은 영국의 선, 가디언, 데일리메일도 마찬가지지만 관계 결은 좀 다릅니다. 영국의 정크 미디어들은 우크라나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서 우크라나 국방부의 스피커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는 도이치란트가 거지꼴이 되고 있지만 알량한 EU 맹주국 주위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식입니다. 거지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태리는 삼유국가라는 오만함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이태리 총리 후보 졸지아 멜로니에게 극우 딱지를 붙이고 무설린이 후예라고 비난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도 아니고 저주찌랏입니다. 전쟁을 벌이는 적대국이 아닌데 이 정도 욕설을 퍼붓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이치란 도이치란 위버 알레스 위버 알레스 인더 벨트라는 국수주의적 독일의 옛 국가가사 같은 냄새로 진동하는게 독일의 지랏입니다. 독일이 언제 정신을 차릴지도 관심사입니다. 노릇스트림 파괴뉴스가 전해자 유럽 철강산업의 백본이라고 하시는 독일 철강기업들이 폭탄을 맞았습니다. 아르체로미탈, 티센크룹, 자일즈키터 같은 유수의 철강기업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편 러시아 규속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우크라나 동남부 4개 지역 주민들이 압도적인 찬상표를 던졌습니다. 헤르손 87.05%, 자포로제 93.11%, 도네츠크 99.23%, 루간스크가 98.42%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나와 서구는 이를 쉠 레프렌덤, 사기투표라고 비난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우크라나를 고사시킬 수 있는 위치를 점했습니다. 네 지역 모두 알짜배기 땅입니다. 비옥한 흑토와 천연자원, 발전된 산업, 경제 인프라, 인적자업면에서 두드러진 곳들입니다. 2014년 아주 오랜 통계로도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두 지역이 우크라나 전체 GDP의 16%를 차지했습니다. 또 자포로제와 헤르손은 비옥한 흑토가 지천인 농업의 본산입니다. 이제 우크라나는 공업과 농업 중심지를 모두 러시아에 넘겨주게 됐습니다. 글로벌 식량시장에서 차지하는 러시아의 지위는 더욱 강대해지게 됐습니다. 또 900만 가까운 인구도 흡수하게 됐습니다. 이들을 납세자로 보면 우크라나의 돈줄은 말라붙게 됐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시추에이션은 아무리 봐도 러시아에 어메이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